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제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춤을만큼 정말 예쁜 캐릭터이죠? 홍진영 캐릭터는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캐릭터이고요 특유의 모션인 엄지척 댄스를 세레머니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데이트 된 것을 기념해서 고맙게도 폭풍성장 이벤트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폭풍성장 이벤트는 캐릭터의 성장을 전폭 지원하는 이벤트로서 캐릭터의 레벨을 순식간에 올리실 수 있답니다 이벤트의 이름만 들어도 레벨업이 얼마나 빠를지 느껴지시죠? 어마무시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가 끊임없이 진행되니까요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진영의 캐릭터 많이 많이 예뻐해 주시고요 크리스탈이 투 유저 여러분들 사랑해요 정성장 이벤트 поехale 감사합니다.